오늘 리아이스 알페카 풀샵 시승 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공식적으로는 안하고 비공식적으로 5대 준비된 것 중에서 4분이 그래도 나는 타겠다 해서 비공식적으로 오늘 한번 타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미끄럽고 타이어가 저희가 세팅된 깍두기 타이어까지는 아니래서 하지만 또 되게 가볍고 무게가 10.8km밖에 안 나간다고 지금 도로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셨고요 비공식이지만 공식처럼 가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백마입니다 백만이 위아이스 시승 이리입니다 이리 선수 빨간색 동그리아빠입니다 동그리아빠도 시승 겨울풍입니다 이바이크 갔습니다 그냥 카스님 자전거 시승 그냥 자기 자전거 1프로도 역시 이 바이크로 하나 때우겠습니다 GX 구동계가 장착된게 있구요 NX 구동계가 장착되어 있는게 있어요 NX 구동계는 시마노바디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살짝 무겁다는거 딱은 폭스 100mm가 들어가 있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되겠지만 아마 무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리 선수는 이제 요거 셋백으로 장착해서 가져왔구요 그리고 앞에 체이닝이 저희는 그냥 26T를 쓰는데 보통 26T를 쓰는데 지금 32T 세팅된 그대로 타야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될까 비공식이니까 안되면 말고 수축이로 먼저 가세요 수축이로 아마 이제 시승행사가 계속 있는데 저희처럼 이런 바이미션 하는 데는 없을 거에요 그래서 오늘 참 기회가 좋았는데 상태가 미끄럽다는거 휠이 커서 돌파력은 좋은 것 같아요 오우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백만이 오우 뭔일이지 오우 쉽지 않은 폭스를 여기가 좀 어려운데 휠이 크니까 그냥 오우 나이스야 굉장히 미끄러워서 제 기량들은 안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리 선수는 이리 선수 이리 선수 명리한 플레이 좋아요 이리 선수 좋아요 바껴 크니까 26에서 29으로 갔으니 엄청난 부담이 있네요 저같은거 가방을 벗고 하겠는데 평소에 저희가 하던 미션을 하겠습니다 뭐 쉬운거 하면 또 안되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던거 합니다 오 좋아요 겨울비님 이바이크 이바이크한테 이런건 껌이라고 하면 안되죠 동그리아빠 동그리아빠 여기 성공경험 많구요 아 또 왼발이 걸리네 아이씨 따시님 좋아요 아이고 이거 덕이 아니야 덕이 아니야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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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로 만들어 그래야지 아유 미끄러기는 없다 동그리아빠 동그리아빠 아 빠스 빠스 아 그래 빠져나 아 아 아 아 미끄러워서 아직 아무도 성공 못했어요 겨울비님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오늘 상황이 안좋긴 안좋아요 겨울비님이 저 이바이크가 그냥 한방인데 계속 안되고 있어요 지금 뭐 기대를 해봅니다 미끄러워 멀지 남기곤 망가진거 아닙니까 이아이스 튼튼합니다 걱정마세요 백마 vị 이거 성공하면은 자전거가 좋은거겠죠 그 덕이 좋아요 좋아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이래요 UIC 뭐지? IC 프로 하니까 이 바이크! 와 미끄러워요 겨울빈님 2.8인데 타이어 사이즈가 2.8이져도 밀렸어요 이 선수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페달링으로는 안 되니까 작전을 바꿨어요 시부러워 시부러워 저 딴 거 더 안 되겠는데 아 오우 위험했어요 다시니? 사선 아 이럴 때 안되겠다 지금 타이어가 계속 젖어있는 상태라서 나무뿌리나 턱치기 미션은 좀 위험해요 자 좋아요 빠져나가면 아 역시 돌파력이 좋네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하세요 위험해요 자 마사토를 이겨라 어 좋아요 이 바이크 오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성공 성공했습니다 이 바이크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이 바이크는 성공했습니다 마초님 요즘 열심히 디디 되고 있어요 아 당신이 끝까지 한번 풀코스 도전합니다 마사톡 풀코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고요 좋아요 자 이 바이크 못지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타이어가 밀렸는데 살렸어요 아 아깝습니다 타이어가 우리가 원하는 접지력이 안 나와요 하지만 돌파력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리 선수 자전거에 호핑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 했을까 자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자전거 원래 굴러가는 거 아닌가요 자 접지력이 그지 같아요 아 영리언 프레이 마지막 골대 아무튼 뭐 됐습니다 예 마초님 아 동그래 아빠 자 안정적이고요 좋아요 가볍게 들어갔고요 아 거기서 빨리 이리 선수입니다 이리 선수 자전거에 호핑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 했을까 많이 올라갔고요 좋아요 땡 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잘 올라왔고요 별빛님이 위하이스로 시승을 시승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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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은 동그래 아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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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백만님 백만님은 열을 안 받았고요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해요 백만님 아 아 스크래치 난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하 내꺼 아니라고 막 갖다 비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좋아 내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팅이 본인들이 원하는 세팅은 아니에요 사실 좋아요 좋아요 부드럽게 통과했고요 올라가 올라가 동그래 아빠도 성공을 일단 했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좀 위험해서 동그래 아빠 성공했습니다 비가 시작됐고요 좀 전에 개가 한 마리 지나갔어요 하하하하하 어마어마한 개죠 네 오 좋아 잘했습니다 잘 척지했습니다 아니 산이 등산도 아닌데 어디서 걸어놨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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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한 마리 지나갔거든요 조금 전에 응 아그러미 하지만 그냥 돈 몰아야지 하하하하 으헤헤헤헤 어휴흐흫 시와 취미 활동은 주말에 해야 돼요 하하하하 하하 으 하핰 아이씨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토요일날 토요일날 산에서 자전거 타는 거는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토요일날 타는 건? 살렸어요. 뭐가 살짝 이상한데? 비교적 덜 미끄러운 미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팅이 우리가 원하는 세팅은 아니라서 미끄러워지는 거에 조심해야 돼요. 백마님? 여기는 이제 상급 코스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땡입니다. 하세요. 되는 걸로. 가요 가요. 자 카스님. 지난번 성공할 뻔했었어요. 조향이 많이 좋아하시니까. 곧 아무가 별빛이 이 바이크로 정리하러 갑니다. 아 왜 왜 이렇게 약속이 바껴. 호우. 돌렸어요. 으흐흐흐. 으흐흐흐흐. 흑흐흐흐. 미끄러우니까 쉬운 게 없네요. 쉬운 게 없어. 백마님? 오 깜짝이야. 흐흐흐흫흐흫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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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스님 오늘 접지가 안좋아서 비오른데도 안가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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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죠? 동굴 야빠 오 성공을 해버렸어요 대단한 동굴 야빠 되겠습니다 이야 성공했어 자 겨울삐님 이 바이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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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죠? 이정도로 미끄러운 날이에요 오늘이 올라가 올라가 백마 선수 지난번에 깔끔하게 성공한 기록이 있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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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깔끔 과연 됐어 뭐야 백마님도 성공이다 이야 아 이거 쌔꼬 아깝습니다 아 너무 장수님 어 좋아요 좋아요 한번만 더 꺾으면 이제 성공하기 나오죠 유아이스 한번만 방향만 전환하면 완벽하게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완벽하게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대단하신 분 이게 특치기는 참 과연 qual이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갈 생각들 안해요 아 이게 비오는 날 될 리가 없지 너무 못했어요 하아... 가위 많이 미끄럽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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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전환 위 아이스가 또 해냈습니다 예액 아니 오후에 많이 오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성공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성공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랬나요? 됐어 아 좋아요 아까 구슬을 잘 들어갖고 지진진 깝게 또 되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하얀 우주선이야 하하하하 돌핀님 이바이크 이바이크는 27.5에 2.8타이어라 접지력은 좋아요 칭찬을 못해요 하하하하 자 발단이 있습니다 걱정이말고 타세요 침착하게 잘 꺾었어요 어우 아씨 . 조금씩 안내려가니까 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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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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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터 아니에요 pies 여기서 계속 넘어죬지요 고 다리가 계속 걸리래 아 따신형 오늘 시간 내서 왔는데 그래도 조금 무리하네 좋아요 됐어 좋아요 아이씨 하핰 아 Freya 어 왁촌님 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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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오오 성공입니다